아니 있잖아,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난 왜 우산을 들고 나왔지 어차피 다 젖을 건데 아니 있잖아, 나를 적게 하겠다고 내리는 이 비를 내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나 보자 우산 하나로 막을 수는 없는 건데 하나, 둘, 나 이럴 바엔 입이 다 맞을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몸이 흠뻑 다 젖어도 괜찮아 내가 또 언제 이 비를 맞아 보겠어야 하는 건이지 우우우우, 이게istry지 우우우우우 111 아니 있잖아, 나를 적게 하겠다고 내리는 이 비를 사실 나는 너무너무 싫은데 근데 어제 이미 내 옷은 젖어버렸는데 하나 둘 날 이럴 바엔 입이 다 맞을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몸이 흠뻑아 젖어도 괜찮아 내가 더 언제 이 피를 맞아 보겠어 날 이럴 바엔 입이 다 맞을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몸이 흠뻑아 젖어도 괜찮아 내가 더 언제 이 피를 맞아 보겠어 이게 낭만이지 워ieran k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